첫 번째 질문은, 베리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작가들과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작가님들 모두 간단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작가님들의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총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명관, 작가들의 작가들입니다. 저는 이제 데뷔한 지 12년 됐고요. 지금 여기 KBSICTION으로 번역된 퇴근이란 소설은 제가 가장 최근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돼서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제 룰러의 데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은 K-Series Asia Publishers에서 가장 최근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 이렇게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뵙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 외국에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저도 명동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해서 저도 놀랐어요. 이 공간도 그렇고 저에게 모두 매우 인상적인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오늘 시간 즐겨주시고 네, 찾아가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met this number of, this many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in the same place for the first time. So I feel as if I'm in a foreign country or something. Well, 명동 itself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and it's certainly will leave a good impression on me. Thank you for coming here again. 네, 안녕하세요. 수성 씨는 황정은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소설로 등단해서 계속 소설 작업하고 있고요. 이 책의 이 단편 양의 미래는 2013년 가을에 발표된 제작년이죠. 제작년 가을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그때 이 단편을 작업할 때 다른 단편을 같이 작업했는데 저는 그 단편 상류엔 냉금류라는 제목의 단편이었는데 그 단편하고 이 양의 미래라는 단편이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름 좀 유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 단편으로 책이 묶여서 책이 나와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 단편을 계기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정은 남한 원이에요. 제작년의 과학을 황정은 한국의 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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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은 And I was working on another short novel at the same time, so these both books were like twins to me. And these two books are certainly one of the most favorite works that I have done. Anyhow, this book has certainly brought me a good opportunity to meet you all. And thank you for coming here. I'm pleased to meet you. zupełniePT或 cór CORATO THERE. We're going to start with some relatively easy questions that oftentimes audience members 네, 우선 관계 여러분께서 작가님들한테 듣고 싶으면 하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글을 쓰게 된 계기, 현재의 작업 방식의 장점, 그리고 작업을 끝났을 때의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작업 방식의 장점, 작업 작업을 하시면서 뭘 얻게 되는지, 현재 작업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서 글을 쓰게 된 계기, 저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저는 좀 늦게, 늦은 나이에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마흔 살이 제가 넘어서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 파산도 하고, 제가 하는 일도 좀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쓴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까,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요. 글쎄요, 그리고 질문 하나씩. 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40년에 시작했을 때, 몇 년에 읽고, 글쎄요,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읽고, 글쎄요,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글쎄요, 글쎄요, 그냥 글쎄요, 제품들이 제품들이 있는 게,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그냥 시간, 그 돈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그냥, 제가 작업 방식은, 저는, 어, 매우 불규칙하고, 변덕스러운,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갑자기, 뭐, 좀, 뭐가, 뭐랄까, 뭐, 그야말로, 갑자기 어떤 변덕스럽게 시작을 해서, 또, 갑자기, 좀 몰아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그다지,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좀,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일반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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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그때, 영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공환로, 지식을, 제가, 그 당장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 마지막 질문은, 작업이 끝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이제 입금이 되겠구나 저만가 어... When I finish my food, I expect and anticipate that money will soon be transferred to my family 이번에는 좀 오래 버텨야 할 텐데 뭐 이런 지금 이틀죠 Well I can make a good living and last longer on that money I don't think I've ever heard a more I'm using an honest answer to that question 이렇게 솔직하고 재밌는 그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는 일단 소설 쓰게 된 계기는 좀 대학을 들어갔는데 동아리 활동을 좀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1년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몇 년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지내다가 몸이 좀 나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명관 선배님처럼 저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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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업 방식은 저는 좀 규칙적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이전에 한... 한두 달 전만... 두어 달... 두 달 전만 해도 해가 있을 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에 책을 읽고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왜 많은 작가들이 밤에 작업을 하는지 최근에 좀 알아서 네...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날이면 이 시간대에 자고 있을 시간이라서 잠이 좀 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을 끝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 작업을 끝냈을 때 네... 저도 그렇죠 원고리를 벌었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리고 뭐고 작업하기 전에 상당히 좀 이상한 상태로 집이나 동네를 이상한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멍하체로 돌아다니다가 또 작업할 때는 되게 예민해져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나면 또 다시 멍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놀아달라고 주르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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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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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상 또는 이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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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어... dud... We're. We're here. 저는 천명아 선배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가족적이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항상 품고 있는데 항상 품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 이상적인 공동체, 사랑, 우애, 믿음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가족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들이 작품에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I agree with Mr. Chon Byung-wan and I personally have seen numerous examples of such split families around me I think about what family would mean in this modern world a lot and those traditional images that immediately come up to your mind attached to happy sweet families I don't trust them very much so I think about and mull over the meaning of family and I think that's translated into my book Excellent So I have my glasses on here Also I can't read without them Also in these books and the answer may be the same but there's also a very sort of clear generational split and it's related to family but it also seems related in some cases just to age So is this an intentional commentary on something you see within Korea? Yes Yes 작가님들 작품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세대 간의 격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뭐 가족이랑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대 간의 격차는 좀 더 나이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혹시 목동하고 작품을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대 간의 격차를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말한 적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 저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상당한 궁핍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고 또 그 이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는 또 더했을 테고 그 어머니 세대나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그 궁핍 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가 내가 모르는 어떤 지점이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세대가 되게 궁금해져요 자주 어머니는 왜 저럴까 아버지는 왜 저럴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저 아저씨는 왜 저럴까 혹은 저 아주머니는 왜 저럴까 근데 이게 세대가 달라서 생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한 사람에 관한 호기심 공공증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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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아버지의 생명은 부족한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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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에 대한 액정과 성장과 성장과 성장은 많고 다는 전쟁을 받은 전쟁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명령은 우수한 생명의 생명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되었고,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인기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런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각종의 개발이 아니라 더욱 인도적인적인 의미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 주셨으면, 다음은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질문을 듣고, 윤여운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한국의 특별한 세대간의 단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의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사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의 위세대의 아버지의 삶과 같은 삶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진 것이 저의 세대부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저는 60년대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군부독재를 겪고 그러니까 좀 그러고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삶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의 의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분명히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목표와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와 아주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라 실은 제 세대 사람들 안에는 그런 이전 아버지 세대의 삶도 있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의 어떤 한계와 절망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Generations 글 described in my book comes from my personal experience I think it's definitely distinct characteristic of korean society when I look at my father he led a similar life from similar life with his grandfather with his father who is my grandfather but then my grandfather also led a similar life with his father but starting from my generation everything suddenly abruptly changed because when I was born it was 1960s in korea and there were a lot of changes occurring in korea for example I witnessed dictatorship military governments there I got much more chances to get educated than my father and it certainly affected my ways of thinking so I got to have different purposes and different perceptions of worlds but at the same time I also you know my father passed down some of his thoughts on me so I think my generation is a very complex complicated generation and that's reflected on my book okay all right so now let's skip back now that 윤이형 작가님 is here and could you ask her please to introduce the first question to briefly introduce herself and her work to the audience 네 윤이형 작가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작가님 간단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품 소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이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늦어서 너무 많이 늦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늘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이 정말 늦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두 권의 단편 소설집하고 한 권의 중편 소설을 낸 작가입니다 음 네 이거 작가님 작품을 위해 전화해 주세요 이 벤이라는 작품은 인조인간 베이비시터와 육아를 담당하는 할머니 사이에 생기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 담아보는 소설입니다 좀 낡아가는 것, 오래된 것,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시는 작은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형입니다 저는 두 짧은 소설의 작가들과 1노벨라 작가들의 작가들입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져서 늦어져서 늦어져요 저는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작가님의 작가와 같은 것들이 흡입할 때까지 제 책을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라는 책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에이저 퍼블리셀 시리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 워크에서 짧게 읽을 수 있으며, 첫 번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니면, 작가인들의 책으로 잠깐 낭독을 하고 싶은데요. 순서 원하시는 대로 정해주시면... . 작가님, 혹시 그 정에 오셨나요? 책 페이지... And this will be done first by the author in Korean, and then by Sayeon in English. 페이지를 말씀을 누르면 제가 권영을 올릴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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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독하겠습니다. 아이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팍팍하게 그지없었다. 아이는 그의 등에서 잠이 들었다. 어떤 처치를 했는지 몸도 따뜻했고 숨소리도 일정했다. 보기와는 달리 토끼 말대로 진짜 실력이 있는 의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아이의 몸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아이는 죽게 되는 걸까? 프리아처럼? 그리고 오래전 병원 앞에서 죽어간 그의 여동생처럼?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혹해진 걸까?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곁을 떠나는 걸까?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운명이었을까? 독특한 시련과 고통, 불평등과 부조리, 착취와 불존만이 삶의 조건인 걸까? 어린 시절 세상에 대한 느낌은 늘 따뜻했다. 비록 늘 지쳐있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와 다정한 엄마, 자신이 누군가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뿌듯한 안심 그것은 마치 새둥지처럼 아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걸까? 왜 모든 게 가혹하고 싸늘해진 걸까? 그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남자는 해답을 알 수 없는 질문과 혼돈에 사로잡힌 채 터덜터덜 슬럼과 한복판을 걸어갔다. 이상입니다. heavy-hearted, he came back home, carrying his son in his bag. The boy fell asleep on the way. He didn't know what exactly the doctor had done for his son, but now the child's temperature felt normal and his breathing regular. Unlike his appearance, the doctor could truly be an able one, as Rabbit had told him, he thought. But it was just a stopgap remedy, as the doctor had told him. And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at terrible things were happening inside the child's body. Is my boy going to die after all, like Freya? Like my younger sister who died in front of a hospital long time ago? When did the world become so cruel? And why do people I love always leave me this way? Are all humans destined to live and die like this? Bitter trials and pain, inequality, absurdity, exploitation, and servility. Are these the only conditions of life? When he was a child, the world seemed to be warm and kind. With his reliable father, though he was always exhausted, and his affectionate mother beside him, he felt safe, knowing that he was tightly bound up with others and belonged somewhere. It was a sense of being protected by something soft and cozy, like in a bird's nest. Why, then, has that feeling disappeared altogether? Why has everything turned cruel and cold? Whose fault is it, anyway? Gripped in unanswered questions and confusion, The men trudged across the central part of the slump. Excuse me, can you say the name of that book again, please? Homecoming? Homecoming. Homecoming. Thank you. And there, again, for people who came in late, they are available at a special sale price over at that table, and there will be an autograph session afterwards, so I suggest you hire yourself hence with your wallet. So that was an excellent excerpt. It actually served two functions. It gave an idea of the writing, and also it really summed up the book quite well, the theme of the book. So I'll skip the summary part. Can we ask the author, please? Yeah. 다음 작가님. 아름다워요, 정말. 남자의 피부는 지나치게 희었고, 눈과 입은 좀 어색하다 싶을 만큼 컸다. 특히 까만 눈은 내가 본 적 없는 거대한 열대 과일에서 떨어져 나온 씨앗 같았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은 커다란 검은 물고기의 몸에서 뜯어낸 비닐처럼 보였다. 가스불, 준불 정도 크기로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켜졌다. 저 남자는 나를 보고 왜 저렇게 입는가? 천지국은 못하고 뛰어다니는 말만한 중고등학교 애들까지만 해도 아직 사람이 덜 된 보송한 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찮았다. 하지만 그보다 위, 20대나 30대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 나는 이유 없이 시선이 떨궈지고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었다. 주름도, 상처도, 나쁜 의도도 없고 아직 부서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얼굴들. 그 얼굴들은 빛으로 만든 칼날들처럼 호공에 걸려 무심하게 흔들렸다. 멀리서는 봐도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아마도 무심히 상처 입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의 질투였을 것이다. asmu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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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언젠가 혹시 뭐 제가 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다라고 표절 작가라고 또 뭐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불안감도 있지만 뭐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소설을 그만두든 아니면 그냥 사과를 하고 계속 또 나가는 그런 그래요 저는 뭐 별로 둘 다 깊이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별로 신경 쓰이는 데도 아니고요 Well yes, pleasureism is a hot button issue in Korean society and some writers are getting pressures to write something that is very Korean but when it comes to me, these are not very serious issues and I don't take them into serious consideration when I'm writing I just write stories the way I want, the stories that I like I never really put serious consideration into whether it's way too Korean or universal and in addition to that I have never thought that the stories that I'm writing it's too or very original that no one has ever thought of I think it's the kind of stories that people must have heard but so far nobody has false suits against me so I think that it has been okay You don't have to focus tightly on plagiarism I'm more interested in larger ideas You guys are writing new, you're extremely cutting edge you're writing new things and that comes with some risks some critical risks So I would like an answer more about that specific pleasure as well So I would like an answer more about that I would like an answer more about that specific pleasure as well So I think it's a lot of risks that are not just the risks that are risks that are risks that are risks and risks that are risks that are risks that are risks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른 작가분들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저는 제 경우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저 눈앞에 있는 백지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내 글이 얼마나 한국적인가. 이게 한국 바깥에서의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읽힐 것인가. 혹은 한국에서 내 책을 사서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이유가 쓰는 순간은 별로 없어요.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백지하고 나만 있으니까. 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반응은 문장을 하나하나 쓰면서 서서히 그 공백을 글자를 채워가면서 여백으로도 채워가면서 내 반응. 내가 가면 쓴 곳에 대한 내 반응만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쓸 때는 내가 재밌게 쓰자.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 끝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 이 점에 좀 초점을 많이 두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앞에 백지가 너무나 탁탁이 됐네. 그리고 한국적이라는 게 저는 딱히 한국적인 것을 써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절았고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절았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고 이미 한국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미래 이 단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냥 제가 만났던 어린 소녀의 제가 알고 있는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알고 있는 어떤 소녀 소녀 시절에 관해서 쓴 이야기인데 지금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또래 애들이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양의 미래에 화자가 느꼈을 상대적으로 결핍이 많은 화자가 느꼈을 그런 심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또 외국 독자들에게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작년에 외국 독자들하고 이 책을 이 단편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writing. Usually I'm afraid, the things that makes me afraid is me failing to fill up the blanket or the amount of food that I should write to publish and I don't really take into account the response from Korean readers or foreign readers because when I'm writing the only response that I can get from is me. 자 o i to try to make it as interesting as possible from my standard as compelling as possible for my standard i don't take any much things into consideration and as of being korean writing you asked i think i am korean i was born in korea i was educated in korea iHAMS four min korea so my works 한국에서의 이미 한국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스 가든은 이 소식을 말하기에 대해서는 바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평가에 살고 있습니다. 제공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게 한국 스타일이었는데 다른 외국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책에 대해 다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독자의 반응을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독자가 비평가 이건 어린 학생이건 간에 그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고 하면 결말을 바꾼다거나 문장을 고친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점점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글을 쓰면서 어떤 작가가 의미를, 의미랄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게 독자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깝게 드문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해야지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슬프거나 우울해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국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모습을 소설에 담고 싶다는 영광이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거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쓴 것 같고요. 제 소설에 좀비나 로봇이나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로 읽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형식 속에 담으려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또 금방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마치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듯이 제 소설 속에 지금의 일들을 남겨두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죠.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에서 작성에서 작성의 데뷔 때 제 작성들과 제 작성들에게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은 크리티프, 학생들이나 작성에 대해 많은 것을 사랑하여 제 작성들을 그 부분을 이제는 많은 변화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달라요. 제 작성은 제 작성으로 이라고 더 공개한 것입니다. 제가 그들은 정말 이 작성으로 췄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하셨다면 저는 더욱 강한 기회에 가정된 한국의 사회에 그리고 이 한국의 사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의 책은 쇼핑몰들이, 그리고 그 책은 한국의 책임을 통해서 이 책임은 한국의 책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책임은 한국의 책임을 통해서 한국의 책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임은 제가 궁금한 거고요 네, 저는 저는 한국의 책임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역문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다른 문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여지가 많았고 굳이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는 것은 좀 캐치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답변이었습니다. I have a series of individual questions for the authorities I'm going to hold off on in the interest of time. It is now 5.15. I suggest we take a five minute break you can go to that table and buy all three books I think for 15-thousand, and then in five minutes at 5.20 we will shift to that section of the program in which you ask questions I will only ask my remaining questions if you peter out, and then it would be autograph extremes, so I'd like to ask you all to give a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